자, 여기에요, 시계탑이. 아, 세윤아. 네? 아, 세윤아. 네? 내가 지금 시계탑 만나고 있잖아. 아, 맞네, 맞네. 아니, 내가. 아니, 이거 내가. 우와, 아, 저게 여기 있었던 거구나. 나 저거 알아. 알아요? 너도 알아? 어. 자, 이리 오세요, 시계탑이에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예쁘다. masih 깜짝이야. 오빠, bijél식武ic. 알아듬게장라 고장에 안 등ád 와 저게 여기 있는 거예요 써 대박이다 저게 뭔데 저게 뭔데 11시에 뭐 하는데 주인님이 얘기했잖아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우리 이제 거지 복장한 거 잘 유념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맞네요 그러네 여기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 정도가 좋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우와 여기가 600년 된 시계고요 이게 보면은 시계는 시계인데 봐보면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 뭐 이런 게 없잖아 몇 시 몇 분인지를 이걸 보고 모르잖아 어?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 저기 밑에 보면은 저 그림으로 돼있어 그림으로 돼있잖아 그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지금 농사를 어떤 거를 지어야 된다 니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시계인 거야 을은 두 명 있고 애 있는데 뭐 이렇게 뿌리는 것 같이 있는 애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돼있으면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다 아 아 이 시계를 만들려고 시의회에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겠지 근데 이게 노출이 될까 봐 기술이 시의회에서 눈을 멀게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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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이 모였어 뭐가 나오지 궁금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2분 남았어요 2분 2분 버진 다 됐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퍼포먼스가 펼쳐될지 11시. 간다, 간다.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레츠고. 오, 나온다, 나온다. 레츠고.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뭐가 나왔어. 열두 사제, 열두 사제. 저 위에 창문에 지금 열두 사제가 지나가는 거야. 헐키. 뭐가 나왔어. 열두 사제, 열두 사제. 오, 뽀뽀뽀. 우와. 슈퍼리. 저 해굴바가지 죽음의 사자가 너희 이제 죽어야 돼. 매 시간마다 이제 죽어야 돼 하는데. 근데 저 왼쪽에 있는 뭐 술병 들고 막 거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난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냥 하는 거야. 저에게... 그렇게... 네. 그래서, 무엇을 지켜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래. 아 끝났어? 어 끝난 거야. 끝났어? 이거 뭐야 끝이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꼭대기에 사람들 보이지 지금? 철창 같은데. 아 올라갈 수 있어? 어 저기 올라갈 수 있거든? 걸어 올라가? 아 엘리베이터 있어. 아 다행이네. 이거? 어 몰라 돈 내는 거 같은데 여기는. 우리 아까 통도 간 거 아니야? 아 여기 통도겠네. 하벨 시장. 여기 하벨 시장 아닌데? 여기 하벨 시장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그러면 걸린 사람이 나잖아. 너야. 저희 마카오에서 했던 거 할까요? 독바트? 어 독바트? 물어보기. 아 물어보기. 그래 독바트. 괜찮다 괜찮다. 아니 이거 할 때마다 한 번 올라가면 누군지 알잖아. 그럼 이거 어때? 이렇게. 이건 이렇게. 뒤집힌 건 2. 그럼 모르잖아. 이건 1. 이건 2. 어허허허허허. 이건 2로 하면은 만약에. 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1. 2. 4. 4. 5. 5. 5.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모르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20층에서 50층 사이. 20층에서 50. 오케이. 3. 2. 1. 2. 2. 1. 됐어. 몰라 몰라 몰라. 가만히 있어. 자 가만히 있어. 누구한테 부르지? 저분들한테 물어보자. 어? 엑스쿠즈 미. 엑스쿠즈 미. 엑스쿠즈 미. 엑스쿠즈 미. 아 도망가신다. 도망간다. 엑스쿠즈 미. 엑스쿠즈 미. 아 도망가신다. 엑스쿠즈 미. 이 동작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거든? 다 도망가. 엑스쿠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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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20, 20 20 오버 20 오버 21! Thank you! 21! 내가 제일 잘 나가 21 밑에부터 깁니다 1, 2, 3 4, 5 아, 영어로 하지 마 6 7 7 8 9 10 11 13 13 15 어, 안 돼 16 17 18 18 빨리 해 19, 20 누구야, 누구야 19, 20 20 19, 20 20 20 20 20 20 네가 이거 하자고 했잖아 어 진짜 하자고 하면 걸려 하자고 법칙 오, 하자고 독박투어 하자고 법칙 하자고 법칙 와, 이걸 왜 뒤집었을까? 이거 재밌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게 예상이 안 되니까 재밌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가자 가자 어디로 가 저기인가 보다 5, 5 How much? 1,500코로나 왜 이렇게 비싸? 6, 1은 6 6, 5, 30 9만 원이야 와, 이렇게 쭉쭉 돈이 나갈 줄이야 땡큐 땡큐 아, 생각보다 비싸네요 9만 원입니다 어, 새우, 두당 18,000원?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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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어, 뭐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아, 티켓 보여주고 타야 된다 아, 티켓 보여주고 타야 된다 아, 스페셜 티켓 아, 스페셜 티켓 아, 스페셜 티켓 1위 아니다 안 되네 우리 아고 걸어가야 해 우리 아고 걸어가야 돼 아, 인규야 스페셜 티켓으로 끌어져야 해 제일 싼 거 샀네, 쟤. 비싼 건 저거 타고 올라가? 이거 언제 걸어 올라가냐? 이거 언제 걸어 올라가냐? 끝이 없어. 저기까지 가야 돼. 인규야. 인규야. 내가 알았나? 이분들 봐, 스페셜 봐. 스페셜 봐. 스페셜 편해 보인다.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아이고, 인구야. 아이고, 아이고, 계속 돌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 저거 봐. 빨간불일 때 못 올라가고 파란불일 때 올라가나 봐. 그린, 와이트. 그린, 와이트. 고고고고, 레츠고. 레츠고. 위에 뭐가 있을까? 와, 여긴 천원 본다. 뭐야? 뭐야?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우와, 완전 시원하다. 우와, 프라가 다 보이네. 우와. 우와, 정면에서 보이네, 성이. 여기, 여기, 여기 성당. 여기가. 세인트, 세인트. 우와. 밑에서 봤던 멋있는 성당이다. 우와, 진짜. 우와. 우와, 대박. 좋다. 저기 장훈이 씨. 뒤에서 붙어봐. 김계시인데. 이 친구 그냥 과목에서 찍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안 나와, 뒷배경이. 뭘 해야 되나 봐. 안 돼. 이야, 프라가 진짜 예쁘구나. 여기 밤에 오면 진짜 예술이겠다. 우와. 다 돌았어. 멋있었어. 가바치 했습니다. 가자, 내려가자. 파란 불이다. 아, 우리 엘리베이터부터 내려가는 것도 티켓 확인하더라고. 자, 인규야. 고맙다. 이제 뭐 어떻게 해? 나 어저께 우리 빙에 타고 숙소 갈 때 강에서 오리배 타는 거 있었잖아. 나 그거 너무 한번 타보고 싶어. 나도 나도 오리배 귀여웠어. 그거 발로 막 밟아야 되는 거지? 뭘 모르겠어? 독박해서 독박자만 발로 이렇게 하자. 가보자. 그래. 그거 타보자. 여기서 위에서 강 안 보였었는데? 먼데 아니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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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